날씨는 안좋아 시원한 공간 수요계획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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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거 시키면 기운이 빵뿍 난다 아니야. 이건 많이 나올거야 그래서 많이 안 나온다니까 중국 바닥에서 많이 나온다니까 그냥 찌개를 시키면은 많이 안 먹어 소주가 얼마야? 4천원이네요? 얘도 올랐다 양주도 먹지 않아 220배원 그네도 무속하라 많은 종로가 다르네요 자 이렇게 생긴 해물파장 부대찌개 계랍팔이 60cm 빨래판이구나 자 닭도리탕 여기 있네요 침에 이런거에 자 오늘 난리들이네 다들 자 그래서 하십시다 사진 찍고 있는거야? 일짜리가 없잖아 일단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되잖아 아 이런거 싫어 일단 찍고 치즈 말고 일반계란만 그래? 치즈가 나오고 나온구나 아 위에 있네 위에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감사 실장님씩이나 그 유명한 TV에서 보는 실장님 그냥 갖고 가 다시 앞으로 다 조처를 하지 말고 지저분하게 너 왜그랬어 광수야 너 정오빠도 하나 크게 들고간데 다 하나씩 크게 들고간데 왜 바보야 에휴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 홍합이야 이건 조개 이렇게 홍합이 있잖아 맛있습니다 뭐에요? 양치? 동영상으로 나 일부러 도저게 여자는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나와? 어? 나 밥먹으면 함수는 남겨 근데 왜? 그 밥먹으면 IT책은 안 보여 그렇긴 하지 저번에 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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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기가 싫다고 일하기가 싫다고 나 일하기가 너무 싫다고 내 취미생활이다 인마 접사기 집어 줘라 저쪽은 닭카스탕만 보내자 야 맛없는 쪽만 다리가 많아 나이게도 보내서 이거 다리 하나 보내라 5살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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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에 가자 5시에 가자 30분 전에 온 것 같아요 참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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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일상 참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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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아이가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으흐흐흐 으흐흐